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래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피격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방산 및 원전 등 트럼프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증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4천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시 가상화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투자사 켄터 피츠젤럴드가 전기차 기업 루시드에 대해 비중 축소 등급을 부여함에 따라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다만 CEO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된 테슬라는 이날 1.7%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나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6월 수입 물가지수는 142.76으로 전월 대비 0.7%가량 상승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6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의 피격 사건 이후로 첫 거래일 이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보다 높게 점쳐지게 되면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수혜주들이 크게 움직여줬는데요. 가장 먼저 세금 감면과 관세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소용주들이 강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또 트럼프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달러와 비트코인도 여전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를 위해 인플레이션이 2%대에 도달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래일 강보 확권에서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하게나마 상승불 켜고 있고요. 2,86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바이코리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코리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 현재 1.3%가량 강하게 조정을 받게 되면서 840선 위를 상회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개인은 나홀로 매물을 사들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지수가 엇갈리는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원자력 발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의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를 하루하루 앞두고 나서 현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팀코리아의 수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가운데 간반 미증시에서는 트럼프 및 공화당 대선 후보의 우승 가능성이 보다 높게 점쳐지게 되면서 원전 주의 힘이 더 강하게 실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탈리아 정부가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 지 무려 35년 만에 다시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원자력 발전 섹터의 겹경사가 그야말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맘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또다시 신고가 경신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죠. 일단은 트럼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 관련주 그래서 뭐뭐가 있냐면 가상화폐도 있고요. 관련주 엮여 있는 쪽이 그다음에 오늘 강한 쪽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어제도 강하게 움직였고 방산주 그다음에 남북경협주 그다음에 금융주 원전테마 건설 인프라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개별 종목으로 따지게 되면 산부토건 17% 급등에다가 HD 현대건설기계 이것도 10% 급등이고 휴립네트워크, SY, 다산 네트워크, TYM, 서함기계공업 다들 5에서 10% 막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기계주도 금민이나 수혜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트럼프 건설 인프라 관련주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래서 지금 진성, TEC, 대창단조, 대모 그러니까 오랜만에 움직이는 것들이 남북경협주들도 인디에프, 일신석제, 현대엘리베이터 다들 10%, 21% 이렇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게 테마 장세가 만들어지는 시장은 급락은 없고 조정은 나올 수는 있죠. 급락이 없고 빠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올라갈 생각만 하니까 미국 시장도 보면 차트 볼게요. 미국 시장 보면 안 빠져요. 계속 올라가요. 나스닥 계속 올라간 거 보면서 다우존스도 결국은 고가가 돌파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고가 돌파했죠. 다우존스 고가 돌파했고 나스닥은 이미 신고가권에서 잘 붙어있고 S&P 500도 어제 장중해 고가 돌파한들 거기서 거기서 거기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렇게 떠있다 보니까 최소 박스권.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최소 박스권. 안 빠져요. 코스피 어제도 조금 상승했고 코스닥도 어제 조금 상승했고 오늘 코스닥 1.4% 빠지는 거는 그냥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미국 시장 저렇게 신고가 갔으면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냥 최소 박스권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이번 주도 테마주 장세가 재밌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트럼프 갑자기 그렇게 이슈가 탁 터지면서 트럼프 관련주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상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기가 좋은데 좀 전에 얘기했었던 무슨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주 다 오랜만에 움직인 것들인데 이게 왜 움직이느냐 시장은 폭등은 없는데 테마주들은 움직이기가 좋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난주 제가 러셀 2000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미국 시장의 중소용주들인데 그쪽이 폭등하고 있다. 차트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했던 것도 미국 시장은 빠질 생각이 없어요. 대형주들 주춤주춤 걸릴 수는 있어도 중소용주들이 잘 갈 거고 미국장은 그렇게 지금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시장도 중소용주들이 잘 움직일 그 타이밍인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트럼프 관련주로 지금 엮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부분 움직인 것들이 오늘 보면 어제 오늘 보면 트럼프 관련주인데 원전테마주도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열심히 흔들리죠. 내일 있을 우선협상자에서 결과는 안 나왔는데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미리 흔들리는 건데 빠져봤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장이 좋은 상태에서 흔들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우선협상자 대상에서 졌다, 실패했다, 그러면 싸게 사는 겁니다.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또 수주하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원전을 다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전기, 전력,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과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CEO들이 이미 벌써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가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각각 나라들마다 원전을 설치해야 되는데 체코가 안 하면 옆 나라가 할 거고 옆 나라 안 하면 저쪽 나라가 할 거고 그럼 그걸 다 미국이 하고 다 프랑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낙수 효과를 보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뒤지지 않거든요. 거의 막판까지 협상을 가서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딱 체코만 원전을 한다. 나라는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지만 꼭 체코 원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 동남아시아 등등 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흔들면 어차피 움직일 거라서 그래서 아직 미국 대선 길입니다. 아직 10월, 11월, 12월 달에 선거이기 때문에 10월까지 관련된 건설 인프라 관련주들, 투자 관련주들, 전기전선 전력, 이거 이슈들은 안 끝났습니다. 흔들면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기전선 해마다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은 기회다. 저렇게 빠지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급등해 있는 종목들도 있죠. 서전기전, 우리 기술이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재룡전기라든지 바닥에서 수백 프로, 300 프로, 800 프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설마 50%까지는 안 빠지겠지만 많이 빠지면 또 그런 애들이 많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전이 됐든 전기전선이 됐든 흔들 때 이거는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싸게 사는 기회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살 거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잘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어쨌든 테마주들 너무 좋아요. 시장도 좋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짱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율을 먼저 짚어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서 제공을 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또는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원자력발전 섹터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한전 KPS 오늘도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등장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을 체크해보자면 현재 2.6%가량 흔들리게 되면서 3만 7천 5백 원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한전 KPS 어떤 방식으로 공략해볼까요? 사실 한전 KPS는 올라간 게 없어서 지금 빠지는 폭도 좀 덜하고 안전하기는 한데 많이 빠진 애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많이 빠진 애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많이 빠지는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고액이 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뒷동산 낮은 거 있잖아요. 높이 한 20미터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언덕 같은 정도. 20미터면 우리는 산으로 치지도 않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걔네들이 그냥 동산 정도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험준한 산맥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로키 산맥 이런 것들. 어쨌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산들. 우리는 산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집 주변에 있는 산. 그걸 거의 그냥 뒷산 정도, 동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높은 산들을 가면 정말 많이도 올라가지만 많이도 내려가게 돼 있어요. 골짜기가 깊어요. 그러니까 진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낮은 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20미터짜리 올라가 봤자. 아무리 지가 많이 내려가 봤자. 20미터 올라왔는데 많이 내려가 봐야 2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와 저점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지는 애들은 뭐냐면 서전기전, 지금 에너토크, 우진엔테, 우리기술 지금 10%씩 많이 빠지고 있는데. 많이 올라와서 많이 빠지는데. 이런 게 한두 번 더 빠지면 아주 재미있는 수익이 나오죠. 10%, 20% 이런 수익이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왜 떨어지는지는 지금 뭔가가 있겠죠. 협상이 지금 어긋날 거다. 그랬을 건데 저는 어긋나도 걱정이 안 돼요. 체코 안 하면 딴 데 하면 되죠. 사우디도 있을 거고 중동도 있을 거고 동남아시아도 있을 거고 유럽 다른 나라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정신이 차일 텐데. 그래서 지금처럼 떨어질 때. 어제도 한정 KPS 얘기했기 때문에 또다시 한정 KPS 얘기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일 우선협장사 대상.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나왔던 기사는 거의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사실 기사 내용은 우리가 100% 다 믿을 수 없는 거니까. 체코가 속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기사 나온 부분들 보면 거의 우리나라가 될 거라는 얘기들. 그리고 프랑스 쪽으로는 만나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제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쪽은 이미 만나보지. 물론 이것도 사실 장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거의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되기에 앞서서 지금 막 흔들리는 것은 안 돼서 안 될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하지만 안 돼도 상관없다. 저는 안 되면 흔들리겠죠. 싸게 사는 기회입니다. 저거 안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머스크가 전기 필요 없습니다. 빌게츠가 원전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전기 인프라 필요 없습니다. 바이든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젠순왕도 마찬가지고. 많은 IT 기업들의 CEO들이 전기가 부족할 거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원전은 필수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탈리아도 34년, 35년 만에 원전 국민 표혈까지 붙였어요. 할 거냐 말 거냐. 90% 반대했는데. 이제는 하는 쪽으로 얘기들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러면 저것도 다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관련 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그동안 그렇게 안 움직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 정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고생이 심했죠. 한 1년 내내 안 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다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기계 관련 주들. 남북 경영주. 남북 경영주 한 2년 동안 안 움직인 느낌인데. 하여튼 그러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원전 테마 주들도 트럼프 관련 주이기 때문에. 흔들 때.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 어떻게 공략할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이 한전 KPS 매속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7월 8일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만 5천 원에 만나봤는데요. 벌써 6%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이어서 7월 9일 두산 애너빌리티 2만 1,500원에 짚어주셨는데. 벌써 4%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7월 10일 SK하이닉스 23만 원 선에 짚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7월 11일 우리 기술 2,760원 선 말씀해 주셨는데. 9%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7월 10일 두산 애너빌리티 2만 2백 원 선에 매수가 짚어주셨는데. 8%가 넘는 수익률 달성하면서 양일 모두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한전 KPS 오늘과 동일한 종목 나와줬죠. 매수가는 3만 8천 원 선에 짚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어제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683.9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종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요. 참위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을 제외한 4개의 종목들이 모두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이어서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한전 KPS 살펴볼 겁니다. 그 자세한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제가 중심을 잡아드릴게요. 테마주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최근에 이슈돼서 몰렸던 애들이 있죠? 그쪽이 잘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죽는 거 아닙니다. 뭐가 빠지냐면 화장품이 빠지고, 그렇죠? 지금 화장품 빠져요. 제약주도 좀 빠집니다. 죽는 거 아니에요. 빠졌다 다시 움직일 건데.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종목들은 그 이슈에서 움직였던 강한 흐름들을 쫓아서 들어갔더니 다들 수익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전 KPS를 얘기했는데 가격은 미더러다 했는데 잠깐 보고 얘기를 좀 더 얘기해드릴게요. 한전 KPS. 흔들리고 있는데 한전 KPS. 진짜 중심을 잡으라고 그랬죠? 지금 트럼프 관련주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테마로 몰리고 있어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지금, 이거 어제 강연에서 얘기했었는데 깜빡하고 얘기 안 했었는데, 미국에 있는 원전 테마주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엄청 강합니다. 힌트를 드렸으니까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차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강합니다. 엄청 잘 가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원전 테마가 강하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한 10년 전, 15년 전에서는 일주일 안에 바로 따라갔어요. 혹은 미국 시장에서 제약주가 급등하면 그 다음 날 따라가고 그랬는데, 한 근 5년 전서부터 미국 시장에 제약주가 급등을 하면, 제가 그래서 코로나 때에서도 미국에 있는 제약주 잘 가는데 왜 우리나라 안 가지? 제가 갈 건데 한 달 지나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요즘에 지금 IT 시대에 무슨 편지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바다에다가, 그렇죠? 편지 물에 띄어서 통에 넣어서 한 달 뒤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거기에 무슨 테마가 갔으면 바로 그냥 1초 만에 전달하는 이, 정보통신이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 그러니까 세력들이 장난이죠. 결국 움직일 텐데. 그래서 원전 테마 주들은 이미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해요. 그리고 트럼프 테마에 엮여 있는데, 그래서 한전 KPS도 이따 가입 전략 드리겠지만, 시가총액도 크고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차트도 이건 안정적이라서 크게 빠질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략 다시 이따 드릴 테니까. 어제는 3만 8천 원 내렸는데, 이미 3만 8천 원 더 이어내려갔죠. 고맙게도 다른 애들이 아주 그냥 폭락 아주 그냥 한가 가듯이 내려가네요. 한가는 안 내려갈 거예요. 한가 내려가면 땡큐하고 주워다 놓으면 되는데, 안 내려올 거고. 어쨌든 우리 기술, 지금 우진엔텍, 에노토크 12%씩 빠지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화장품이나 자동차 부품주나 이런 애들은 좀 더 있어야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은 이 테마라는 건 몰립니다. 지금 중심이 뭐예요? 트럼프. 트럼프 테마가 지금 돌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우크라이나 관련주. 이게 진짜 오랜만에 움직인 거거든요. 쟤는 왜 움직였어요? 트럼프예요. 지금 핵심 단어는 트럼프 관련주들. 테마주들이 글로 몰리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또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원전, 전기, 전선 테마는 움직일 거니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급등병중 종목 이수페타시스부터, IT주도 점검해봐야겠죠. 시장은 IT, 인공지능, 이거 시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2분지 실적 발표 계속 기대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실적 발표들, 인텔이라든지 다 마이크로소프 다 준비하고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25일. 하지만 그 전전전. 제가 일정들을 외우진 못했는데,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실적 발표들 할 텐데, 하이닉스 일단은 실적 발표, 저는 좋게 봅니다. 3분기 더 좋게 봅니다. 이미 그 부분들은 컨소세스로 증명이 됐고요. 원래 내년에 한 해, 1년 동안 18조 버는 걸로, 작년에 컨소세스가 나왔는데, 벌써 22조인가 나왔죠? 20조 넘었고, 22조인가? 그래서 지금 이게 기사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좀 지나면 실적 발표하고, 3분기하고 4분기 그러면 난리 불수칠 겁니다. 공장이 지금 아주 열이 나게, 아주 그냥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명절에서도 쉬지 않고 반도체 찍어내고 있다. 지금 반도체가 효자다. 지금 돈 이만큼 벌어서, 지금 하이닉스는 공장 더 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분명히. 1년, 2년 지나면, 그리고 디램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돈방석에 앉았다.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반드시 나옵니다. 내년, 내후년 계속됩니다. 디램 가격 한 번 바닥 차고 올라가면, 왜냐하면 디램을 사주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죠? 엔비디아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AMD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근데 다 그거 구동하려면, 걔네들은 CPU, GPU를 만드는 애들이고, 그걸 구동하기 위해서는 램이 필요합니다. 메모리가 필요하죠. 근데 빠른 메모리, HBM이라는 고속램도 필요하고, 저속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하이닉스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몰빵이 돼 있죠. 하이닉스가 냉장고 만드는 거 봤어요? 하이닉스가 자동차 만드는 거 봤습니까? 하이닉스가 무슨 고무 만드는 거 봤어요? 반도시만 만들잖아요. 돈방석에 앉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걱정이 없습니다. 실적은 매년, 역사상 최고치. 그동안 최고치 많이 벌었던 게 18조였습니다. 2018년대 18조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재미가 없을 뿐, 이수페타시스, 흔들릴지언정,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진다. 35,000원 봅니다. 그래도 다시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 35,000원이지만, 미국장이 박살이 나야, 35,000원 내려갈 텐데, 그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얘가 35,000원 내려가려면, 일단 엔비디아도 한, 20, 30% 빠지고, 인텔도 20, 30% 빠지고,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리고 트럼프도, 바이든도 미국에 있는 반도체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어요, 걔네 나라도. 미국도 반도체 밀고 있고, 중국도 밀고 있고, 일본도 밀고 있어요. 각국 나라들이 반도체, 인공지능 시대 잡아야 된다 해서, 열심히 공장 짓고 막 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걔네 뭐, 걔네 뭐 정치 테마주, 걔네가 뭐 반도체, 관심 별로 없죠.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는 시장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핫하면서 움직여요? 트럼프 관련주로 지금 미쳐있잖아요, 지금. 미친 지 딱 이틀 됐습니다. 트럼프 관련주, 어제, 오늘, 이틀 됐는데, 그럼 반도체도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움직인다, 뭐 움직인다, 그거만 볼 게 아니고, 미국 대선 이후에서도,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갈 건가. 뻔한 좀, 반도체 육성하고 하는 거 뻔하잖아요. 반도체 죽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미국도 필라델패 반도체 지수도, 계속 우상향으로 움직일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디렘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거. 한 2년 정도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내년 계속 상승할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많이 빠져봐 여기지만, 내려오지 않는다. 이게 내려오려면, 미국의 필라델패 반도체 지수가 박살이 나야 되는데, 대선 앞두고, 그거 박살 내겠어요? 더 올라가겠지? 자, 그래요. 어쨌든 금리 인하도 한다고 그러고, 뭐 호재는 많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파하기를 기다리시면 되고요. 자, 이하동문,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0%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시면 되고, 당장 안 움직여서 그렇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거 이상하게 강해요, 지금. 원래 하이닉스가 더 강해야 되는데, 왜 하이닉스보다, 왜 삼성전자가 더 강하냐? 하이닉스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분들을 마음 졸이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들은 나가라, 이거죠. 하이닉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대신해서 오늘 지수를, 하여닉스 요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차트는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모습이에요. 일단 괜찮아요.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지겹지만, 저는 근데 하이닉스를 더 좋아한다는 거. 다음은 하이닉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만약에 얘가 쪽 빠지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큰 사람들은, 100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하이닉스 들어가서 단타치기 너무 좋습니다. 빠졌을 때. 분명히 실적은 좋게 나오겠지만, 실적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흔들어준다. 그러면 땡큐하고 사면 돼요. 지금 저기 있는, 저기 뭐냐, 원전 테마저 흔들리듯이, 원래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얘네들이 꼭 이상한 짓을 꼭 해요. 꼭 한 번씩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흔들어놓고, 그러다 다시 올라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내려오면,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신규매수로 들어가면, 60일 선까지 밀리면, 큰 금액으로 팍 들어가서, 단타치기가 너무 좋고, 근데 이거는 내려와야 말이죠. 일단은 예상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 실적 예상보다 더 좋았다. 내년에는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올라가겠죠. 재무제표 보면, 정말 좋은 부분들,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리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테니, 혹시나 궁금한 분들은, 전화상담을 일단 하면, 재무제표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미친 것 같아요. 다음, PSK. PSK, 잘 버티죠? 삼성전자도 잘 버티고, 하이리스 잘 버티고, 그래서 급락은 안 하고, 버티는 정도 모습. 그렇다고 급등도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화장품주도, 지금 싹 다 빠지고 있고, 2차전지는 어제 다 안 좋았죠? 그러니까 2차전지 너무 재미없고, 거기다가 지금 화장품, 아까 얘기했던, 하여튼 지금 최근에 이슈됐던 종목들, 이것저것, 음식 업종들도 재미없고 그러는데, IT주들은 이 정도면 잘 버틴다고 봅니다. 빠지지도 않고, 먼저 미리 흔들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산이 높았기 때문에, 이리로 떨어져서 내려가도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안 내려오죠. 그런 부분에서는 얘를 칭찬합니다. 안 내려오잖아요. 잘 버티잖아요. 그래서 강한 모습인데, 더 떨어지면 단타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그래서 79.4% 수익이 낮던 사람들한테만 좋은 얘기하는 거고, 신규면에서는 접근하지 말고, 흔들 때 사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얘는 어제까지도 많이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오히려 플러스가 났던 부분들인데, 오늘도 올라가는 것은, 다른 애들보다 강한 것은 먼저 빠졌잖아요. 미리 매를 맞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모습입니다. 다음 주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60일 선을 찍고, 반등은 슬슬 주는 모습.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미 질려가지고, 일주일 정도면 질려요. 단타 치는 사람들은 그래요. 일주일 정도 안 간다, 질립니다. 그래서 아마 던졌을 것 같은데, 이거는 끈덕지게 가져가면, 다시 또 신고점으로 갈 거니까. 자,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먼저 미리 빠졌기 때문에, 빠지는 게 없죠. 그래서 오늘 IT주들이 급등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어서, 얘가 급등하거나, 오늘 플러스 크게 날 일은 없지만, 그래서 보압 정도는 지켜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갖고 있으면 돼요. 언제 간다? 하이닉스 급등하거나, 하이닉스에는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하이닉스에다가 장비를 많이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그때 움직일 거니까, 얘도 실적을 확인, 하이닉스 실적을 확인되면, 그때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일진정기. 자, 오늘 이쪽 애들이 많이 빠지는데, 웃긴 게 떠 있는 애들이 잘 안 빠져요. 떠 있는 게 잘 안 빠지고, 지금 어떤 게 많이 빠지면, 우진, 앤텍, 에너토크, 이런 애들이 빠지는데, 우진, 앤텍, 에너토크, 쟤네들보다 올라간 것도 없는데, 바닥에 있는 게 더 흔들리죠. 이런 경우는 언제 나오냐면, 이제 종목들이 막, 삼성전자 하한가가, 삼성전자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약세장에서, 강한 건 살아있고, 약한 건 덧빠지고, 이런 경우, 차별화장이 나올 때 이런 경우인데, 지금은 그 장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낮은,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이미 매집이 끝나 있기 때문에, 흔들면 지들 손해거든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만만하다고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개인들한테, 등에 땀을 내게끔 해가지고, 너네들 나가 하고, 아주 무섭게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점에서 샀거나, 물려가지고, 지금 겁나는 사람들은, 지금 손절을 고민하는 타이밍이 됐겠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원전 테마 노려야 되는데, 못 샀던 사람들은, 지금 저런 쪽이 확 빠지면, 이제 분할로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지금 많이 빠지는 애들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쉬운 종목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지금 밑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떠있는 종목이 안 빠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러니까 재료, 일진정기도 그렇고, 일진정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죠. 일진정기. 그래서 이거 많이 안 빠지는 거고, 왜냐하면 저렇게, 쟤네들이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하한가 가야죠. 이거는 35%, 5% 더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하한가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35% 하루 만에 안 빠지면, 이건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안 떨어지죠. 여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흔들 때, 원전 테마죠. 싸게 사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일진정기 그렇고, 그다음에 재룡정기. 재룡정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몇 프로, 400%인가, 800%인가.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400%, 400%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올해 한 2, 3월 단서부터 해서, 400%가 올라간 종목인데, 오늘 몇 프로 빠져요? 원래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에너토크 10% 빠지고, 우리 기술 10% 빠지고, 우진 9% 빠지고, 서정기준 10%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 이건 오늘 20% 빠져야죠. 그런데 안 빠지죠. 2.6%밖에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강한 종목들이 안 떨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 눈치채야 됩니다.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 털어버리고, 지들만 먹으려고, 언제 얘네들이 땡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조종받을 때 싸게 사는 기회다. 라는 얘기를, 얘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얘는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25.7% 아주 고점에서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고, 우리 기술. 얘는 좀 빠지는데, 얘가 바닥에 있어서 그래요. 자, 봐봐요.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 완전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이죠? 완전 보이지도 않네요. 완전 무슨 개미 발바닥처럼 보이죠?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재룡 전기는, 이건 길게 보더라도, 공룡처럼 엄청 크죠? 아주 공룡 크기로 엄청 큽니다. 얘는 이렇게 길게 보면, 개미 발바닥으로 보여요. 개미 발바닥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요. 그래서 만만한 종목들은, 지금 열심히 흔들어 버리고 있고, 근데 이거는 만만한 거, 그 다음에 강한 거 중간이죠. 왜냐면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고, 고점에서는 또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근데 이게 또 흔들리면 또 갑니다. 어쨌든 이거는 또 흔들리면서 또 가는데,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사람들, 수익, 제가 그래서 절반을 팔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흔들면, 또 다시 싸게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하루 이틀 뒤에 다시 또 모양 만들어지면, 또 방송에 또 추천할 수도 있으니까, 절반 팔았거나, 혹은 절반 이상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자, 최근에 이것도 대용주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하루 만에 그냥, 8%대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마찬가지, 절반을 팔았으면 지금 내려오죠. 또 며칠 뒤에 또 다시 공략하면, 또 단타거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절반을 안 판 사람들은, 아,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반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게, 가장 정신적으로 편안합니다. 근데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굴곡들을 참아내는 거예요. 산전수전 택했고, 참아내면, 나중에 이게 4만 원 가고, 5만 원 가고, 10만 원 가고, 그거를 느끼겠죠. 근데 그게 당장, 한 달 만에 오는 게 아니고, 2년, 3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그 굴곡들을, 참을 거면, 뭐 가져가도 뭐라고 안지만, 절반 정도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즐거울 거예요. 왜냐하면 먹었는데, 팔았는데, 또 내려왔네, 또 사. 또 팔았는데, 내려왔네, 또 사. 또 팔았는데, 수익이 났으니까, 또 팔았는데, 또 내려와서 또 사. 그렇게 해서 10번 하면, 그렇게 5%씩 10번 하면, 50%를 먹는데, 어떻게 장기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뭐 6개월 만에 50% 먹나,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50% 먹나, 장단점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매매했을 때에서의,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절반을 팔았는데, 이놈이 가격을 안 주고, 상한가를 가고, 점 상한가를 가고, 그래서 초존대책처럼 도망가버리네, 그런 경우에서는 좀 억울하겠지만, 그런 경우에서는 또 딴 거 사면 돼요. 자,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또 좋은 기회가 또 올 거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오늘의 표혁 종목, 한정 KPS. 자, 이쪽 애들이 지금 막 흔들리는데, 오늘 뭐, 오후장까지 계속 흔들리면서, 한가 가듯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어제는 3만 8천 원 얘기해드렸었는데, 어제는 강해서, 그리고 우선 협상자 대상이, 항복이 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을 너무 주다 보니까, 어제 한전 산업, 한전 기술,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다 강했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3만 8천 원을 잘 두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싸게, 땡큐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물리지는 않을 거예요. 내려오면, 다시 또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3만 7천 4백 50 원, 공략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 이게 많이 빠져봤자, 이 차트가, 이 전저점을 안 깨란 말이에요. 그치까지 꽤 많이 빠져봤자, 지금같이 이렇게 강세 장애, 특히 트럼프 관련 줄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장애에서, 이건 많이 빠져봐야, 5%가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샀다가, 많이 더 빠진다, 그럼 또 사면 돼요.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거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이유는, 올라간 게 없어서도 그런 거고, 원래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많이 흔들거든요. 일단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서, 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가촌이 좀 커서 그런 거인기도 하고, 지금 개별 종목들이, 좀 더 많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쪽은 한 번 더 빠지면, 정말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이런 쪽들은 한 번 더 빠져봤자, 크게 안 빠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서전기전, 우리기술, 에너토크, 우진, 엔텍, 이런 애들은, 한 번 더 빠지면, 1, 20%가 더 빠지면, 너무너무 좋은 기회지만, 이런 애들은 많이 안 빠지기 때문에, 안전한 부분이고, 근데 걔네들이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니까, 접근할 때에서는, 항상 그, 폭을 보면서,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크게 안 빠지기 때문에, 어차피, 내일 더 떨어져 봤자, 4%밖에 안 빠지고, 4%도 잘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내일 있을, 우선 협상자 대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는,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저는 그거와 크게 상관이 없다. 흔들면 오히려 매수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올해 전선 전력주들은, 인공지능, AI, 인프라 투자로, 분명히 이쪽은, 크게 갈 섹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 정도면, 강하게 얘기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려도 될 만한 종목으로는, 원전 테마, 전선 전기가 있다. 그리고 올 여름, 이제 덥죠 여러분들.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력 전기 수요, 폭증, 블랙아웃, 이런 얘기들, 기사 나올 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서, 저점에서 공략해보자. 오늘의 표적 종목, 한전 KPS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한전 KPS 매수과는, 3만 7,45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을,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국제약품, 가장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5,8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40%, 다소 높게 가지고 계신데요. 먼저, 지금 이 시각, 크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상, 강한 급등 나와주면서, 어느새, 6,0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 최근 100일 해가, 소아, 청소년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게 되면서, 올해 누적 환자 수가, 예년에 90배에 달한다는, 기사가 뜨게 되면서,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이 국제약품, 과연 어떤 대응 전략, 추가로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국제약품, 코로나 시대 때에서는, 마스크 관련주 등등, 얘네들이, 제약 관련주들이 하나만 하지 않아요.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없습니다. 왜냐, 지금 제약주들이, 그래도 움직이기 때문에, 차트랑 거래량만 봤을 때, 선수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장이라고 그랬고, 어제도 제가 강연을 하면서, 지금 짱 너무 좋다. 지금 종목도 흔들리는 것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짱 왜 이러냐, 너무 안 좋다, 너무 힘들다, 너무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흔들리는 종목들도 흔들렸다, 크게 갈 건데, 종목을 잘 봐야 돼요. 국제학품 같은 경우 보면, 종목이 너무 좋잖아요, 차트가. 그러니까, 이 국제학품, 이름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섹터가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래요. 이쪽은 그냥, 그냥 그런데, 차트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섹터에서,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선수는 패턴을 보고, 거래량을 보면서, 매매하면, 금은 장땡이거든요. 장이 좋기 때문에, 최소한 박스권 장만 유지가 되면,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비중, 40%, 하락자인거나, 안 좋은 장에서는, 비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하나도 안 위험해요. 40%, 괜찮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이 5,800, 일단 수익이죠. 이건 선수들만 봐도, 그냥 보면 알아요. 초보자들은, 저 40%의 비중이, 저기서 물리어서, 크게 깨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이거 떨어져 봤자, 5,500원이고, 이거 이쪽으로, 다시 위로 튑니다. 거래량이 지금, 듬성, 듬성 실리면서, 누군가가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매하는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7,000원 정도 갔을 때, 절반을 팔고, 7,000원은 작은 수익 아닙니다. 저분 5,800원에서, 지금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도, 지금 어떤 장인지, 한 느낌만 봐보세요. 비중은 40% 실었는데, 7,000원을 가면, 20% 수익이죠. 작은 수익입니까? 큰 수익이에요. 20% 먹고, 왜냐하면 다른 거 또 먹으면 돼요. 20% 또 먹고, 또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20% 정도 수익 났을 때, 절반 팔고, 나머지는 좀 욕심내서, 7,500원 가면 돼요. 왜냐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장인은 또 그래요. 거래가 또 실리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절반을 팔아야 되느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또 사기 위해서.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 들어가서, 또 20%, 30% 먹을 종목이 널렸어요. 지금 종목들,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 떨어진 것도 많이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라갔죠? 많이 떨어졌죠? 여기만 보면,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음식 업종도 저렇게 된 애들이 있어요. 최근에 지금, 오늘 급등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원관련주도, 이런 모습이 있다가, 지금 급등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던 것들, 매매한 것들, 지금 널린 게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쪽들은, 다 좋다. 결론은, 매매하기 괜찮은 종목이니까, 7,000원에서 1차적으로 한 절반을 파시고, 나머지는 7,500원, 7,700원, 욕심내서는 1만원도 가능한데,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또 떨어지면 또 다시 매수하거나, 또 다른 쪽을 또 보시고, 그렇게 매매하면, 올해 내내 매매로서는, 참 재미있는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갑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트님. 또 전화했어요. 그래요? 언제 전화하셨는데요? 저번에도 했어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예, 예. 한신기계요. 네, 한신기계. 예, 예. 저기, 평균 낙가가요. 8,500원이에요. 7,500원? 8,500원. 8,500원? 네. 비중은요? 20%요. 비중은 20%? 예, 예. 자, 한번 차트를 뽑겠습니다. 한 2년 전, 3년 전, 그때서 지금 물려서 지금까지. 5년 전 됐어요, 5년 전. 5년? 네. 엄청 오래 되셨네? 그 물 타가지고요, 지금 그 가격을 만들어놨거든요. 물 타겠는데, 가격이 지금도 좀 높죠? 예, 예. 자, 어쨌든 나중에 이제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일단 그걸 판단해드릴 텐데, 사실 이런 식으로 쭉 떨어져 있는 지금 이런 종목이 지금 잘 안 움직여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정말 지금 지루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런 패턴들인데, 근데 지금 이런 패턴들에서 지금 움직이는 쪽을 보면 지금 삼부 토건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한 2년 고생하니까 지금 반등 주고 움직이고 있고,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가 실리고 있고. 예. 지금 바닥 있는 애들도 지금 이슈가 되면서 거래가 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슈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이슈가 내년이 될 거냐, 올해이 될 거냐, 이 부분인데, 한신기계는 원전 테마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 공제,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에도 지금 이슈가 있어서, 올해 내에서 이슈가 돼서 6천 원 돌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차트만 보면 약하고, 점수로 따지면 지금 60점밖에 못 줍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좀 좋아지려면, 최소한 70점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점점 예상을 해보자면, 올해 70점, 80점, 혹은 90점까지도 정말 좋아지는 종목으로 바뀔 수 있는 희망은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5년 동안 참았던 거, 또 1, 2년 더 못 참을 수는 없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고 가져가다 보면, 결국은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주처럼 갑자기 이슈가 되면서 움직이기도 해요. 왜냐면 나중에서는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슈가 될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로도 지금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차트가 지금 다른 원전주들이랑 좀 틀려요. 네, 네. 근데 나쁘지는 않은 테마니까, 일단 보유는 하셔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유니슨도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어떤 거, 어떤 거? 유니슨. 아, 유니슨? 네. 그래갖고, 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은 유니슨이요. 그러니까 유니슨. 기억은 안 나는 게 아마 안 좋은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마음이 놓여요. 그래요. 상담을 들었으니까 마음은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를 구분해서 물타기는 하지 말아라는 것도 꼭 하면 안 돼요. 네, 네, 네. 네, 어쨌든 한신기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저기 3일 하이텍. 3일 하이텍? 아, 성일 하이텍. 성일 하이텍. 네, 네, 네. 매수과역하고 비죽은 어떻게 되세요, 이거? 아, 매수과가 11만 원인데요. 11만 원. 그 배터리가 뭐 괜찮다고 얼마 전에 또 그러더만은.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 반대인데, 그렇죠? 아, 너무. 저는 저주를 퍼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주 퍼부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안티들한테 공격을 받고 이미 1년 전, 2년 전에 2차전지 건들지 말아라. 셀티론처럼 박살 날 거다. 그러니까 절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네, 네. 제 방송을 열심히 봤다면 많은 팬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엄청 많이, 그러니까 2차전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작년 혹은 재작년, 그러니까 제가 뭐 2023년도 최고점에서 조심해라. 정확하게 못 맞췄고, 2022년도 하반기에서부터 2023년도 여기 여름 되기 전까지, 이렇게 폭등하기 전까지 계속 저주를 퍼부었어요. 물론 그때 얘는 잘 갔지만 다른 애들은 잘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 에코프로 이거 지금 가격이 바꿔서 그러는데 엄청 바닥에 추천했던 종목이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떨어진 이유들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전에 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2차전지 쪽에서 400조를 매출을 벌 수 있더니 없느니 그러면서 400조 아니다, 1000조도 벌 수도 있다. 막 그러면서 반도체를 넘어갈 거다. 물론 저도 그 기사를 인용을 해서 2022년도는 그런 기사가 있으니까 바닥에서 이게 간다. 하지만 믿지 말아라. 나중에 바뀐다.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서는 이거 나중에 실적들 안 좋은 얘기로 나올 거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한 건 아니고 지금 2차전지가 다른 전문가들이나 다른 쪽에서 좋다, 좋다 얘기 나오죠?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제가 아닐 거라고 이미 작년도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이미 많이 물린 사람들은 방법이 없고 신규 매사한 사람들만 눈물을 받아내는 거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머물면서 던지는 그런 악재가 터지면서 쪽 빠질 때 들어가서 단타 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2차전지 쪽을 축소하거나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쪽을 매매하기 좋은 타이밍인데 지금이 아니고 박살이 나면 갑자기 그런 트럼프 이슈로 해가지고 한 30%가 박살 나면 들어가서 5%, 10% 먹기는 좋아요, 2차전지가.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죠? 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 매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 어쨌든 추가 매수 안 하셔야 되고 이건 그냥 버텨야 돼요. 쭉 한 번 더 떨어지긴 할 텐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행인 건 그래도 18만 원에 안 물렸잖아요. 네, 네. 18만 원에 안 물렸으니까. 그리고 장이 좋고 2차전지도 어느 정도 지금 트럼프 악재로 인해가지고 한 번 쫙 흔들면 또 반등을 줄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10만 원 정도면 손절하기도 나쁘지 않지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보면서 제가 2차전지가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 2차전지를 지금 반대, 그러니까 반대는 1년 전, 2년 전에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단타는 가능하다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할 거면 할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좋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 부분이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지금. 단타 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할 거면 화장품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원전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걸 추가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까지 1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끝인가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아쉽지만 이걸로 끝이고 저는 또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은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추가 상담 이어져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의 조정에 따른 박스권 테마 장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또 테마주 매매의 용이한 시장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장 표적 종목은 한전 KPS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